동물원에서 이렇게 몇 명 원숭이들이 모여서 야,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연구해 봤어.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어.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 흉내내는 고등 침팬치죠.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가져오지 않은 한에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품을 수 있다면 신성이 발현되는 고등 침팬치가 되듯이 진짜 인간 같은 고등 침팬치가 나오겠죠. 만약 여러분 몸은 고등 침팬치인데 인간한테 어이 좀 와보게 그러면 일단 인간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거죽은 고등 침팬치인데 마음쓰미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존재를 인간처럼 생각하게 돼 있죠.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자네 좀 성실하구만 하면서 사육사한테 좀 와보라고 그러면 벌써 긴장해서 갈걸요? 뭐라고 하려고 일어나 나한테 그런데 원숭이가 와서 아무리 사람처럼 흉내를 내도 원숭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흉내내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같지 않을까? 안식일날 안 놀고 있으면 아니 일 안 하고 쉬고 있으면 하나님 같을까? 부모님한테 뭘 갖다 바치고 있으면 하나님 같지 않을까? 이런 게 율법주의. 예수님이 와서 보고 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못 돼. 하나님 마음. 즉 성령 받아야 하나님 되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끝이야. 성령 받는 순간 여러분은요. 육신의 모든 제약 애고의 제약을 넘어서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갑자기 남을 나처럼 사랑해버리고 이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버려요. 하나님다운 거예요.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진실이면 오케이 해버려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양심에 있어서 절대 쉴 생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늘 깨어있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고등 침팬지의 속성은 뭡니까? 생각감정호감 탐진치 우리는 고등 침팬지라는 걸 자부해야 됩니다. 고등 침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약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등 침팬지의 모습 중생의 모습으로 낳으신 거는요. 중생의 옷을 입은 하나님 중생의 옷을 입은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지 중생성을 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짓을 누가 합니까? 중생성을 줬어요. 벗어봐. 벗으면 뭐가 돼요? 그냥 원래 불성이요. 시리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불성이었잖아요. 이런 무식한 짓을 우주가 할 것 같으세요? 중생성을 왜 줬을까요? 중생성을 개발해서 신성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시공간 안에 중생성을요. 가는 곳마다 신성을 중생성을 통해서 구현하고 다녀야 여러분은 사도고 군자고 보살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중생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탐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짜증 내시면 안 돼요. 하수입니다. 내가 탐욕을 냈어. 그거 가지고 왜 안 조금 더 그거는 여러분 돗닦는데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탐진치는 사실은. 탐진치에만 매몰되는 게 방해 요소지 탐진치는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탐진치 드는 건 당연하고 탐진치를 통해 육바람이를 구현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육바람이를 안 하는 걸 자책해야지 탐진치가 있다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남을 막 시기질투하고 있다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질투하게 생겨먹었어요. 탐욕 부리게 생겨먹었어요. 분노하게 생겨먹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면 고등 침팬치라는 걸 자부해야지 고등 침팬치가 자기가 고등 침팬치라는 걸 자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도 없어요. 자책한다고. 그 모습도 딱 고등 침팬치의 모습이거든요. 탐진치 없애겠다는 게 최고의 탐진치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탐진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